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나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급등세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우리 양시장 두께 마감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다닐까 매매에선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지질이 한국전력공사와 24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20일 코리아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특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편입 심사 대상은 코리아 밸류업지수 발표 이후 다음 달 6일까지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입니다. 거래소는 편입 종목 등 세부 내용은 변경일인 다음 달 20일 이전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에 대한 기술 전수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로부터 수령한 기술료 50억 원을 반환한다고 전했는데요. 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국내 파트너사 또한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TOP5 보겠습니다. 현재 의료 AI주 루닛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전구장에서 27% 넘는 급등세 시원하며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3위기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구장에서 6%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2024 베트남 푸드 엑스포에 참가해서 K푸드를 알리며 현지 시장 공약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강스템 바이오텍의 주가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구장에서는 3%대 급등 마감했지만 현재는 5%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의 기술 전수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 오리엔탈 전공의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7%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최고 수주장구를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는 등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소식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밸류업지수의 종목들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2월 20일이죠. 다음 달 20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전까지 주주 환원책 빨리 발표해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출은 없어요. 추가만 되는 거죠. 빠지는 종목은 없이 더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나 고려아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얼만큼 기대감이 형성이 될까 지금 이미 밸류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시장은 반응을 안 해요. 밸류업 코스피 200이랑 뭐가 달라 사실 저도 기대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아직 시작 단계니까 희망의 끈은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이 사실 좀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온다든가 뭔가 그런 종목들이 들어오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편출 자체는 내년 6월부터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실제로 지수에 편입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종목들이 좀 시비가 엇갈릴 수는 있겠다만 지금은 이제 추가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다고 급등을 하거나 아직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배경 자체가 시장 배경 자체가 지금은 아 좀 물 위에 떠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재직권을 하는 게 확정은 됐으나 아직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산타랠리도 있고 이 산타랠리도 지금 반영이 될까 말까 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안개가 이렇게 있는 시장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밸류업지수에 이게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지수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주가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정태균 이사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12월 20일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기댈 만한 건 없는 걸까요? 이사님. 이게 처음 실망하면은 두 번째가 맞을까요? 또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려한 같은 것들은 빼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민포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빼는 거 없이 그냥 추가만 시키고 있는 건데 욕먹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주저하는 척하는 기업들 추가를 끼워가지고 좀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포함이 되는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문제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고 어쨌든 편입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차라리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함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말 많고 탈마하는 기업들 최근에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좀 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진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저하는 책이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진칼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요. 여력도 중요하지만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한진칼 대한항공이죠. 최원태 회장이 이제 10월달 상승세 문제가 끝이 났고 자기가 한진칼을 가지고는 지분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유동성을 가지고 주저하는 책을 할까요? 아니면 지분 확보에 놨을까요? 이거는 역시 사실 생각해보게 되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지분 확보하지 밸류업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대적인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이 또 안 갈까 봐 또 교묘하게 삼성장 하이스를 열어놨더라고요. 이건 지수 인덱스 때문에 어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K-TOP 지수라든지 K-TOP 30 한국판 다운 지수 만들려고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 시리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삼성장 하이스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넣는 것도 좋은데 좀 빼야 될 기업들은 뺍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밸류업 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도요. 뭐 만국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입되는 종목만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여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1승 같은 기업들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하게 시세를 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거든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 쪽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지 만약에 본다면 어떤 기업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HD 현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HD 현대 쪽에서도 두 가지 종목을 유념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는 현대마린솔루션 이 두 개인데 요즘에 MRO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는 하나 지금 조선업은 사실 아주 견고한 측면이 좀 강하죠.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쉬어가는 거라고 봐야지 뭐 하락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프터 서비스, 이 MRO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배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 어디 기름칠해주고 부품 녹슬면 뭐 바꿔주고 이런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지금 인구 소멸 단계인 국가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배를 얼마나 만들겠어요. 이제 수주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긴 하나 이거는 이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배를 죽을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업체의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이 사이클의 어떤 조선업의 사이클이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전망으로 봤을 때 MRO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조선보다는 이제 배를 관리하는 사업군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정말 길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을 왜 한 번씩 얘기를 하냐면 방산이랑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전망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 방산이 계속해서 강하고 더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방산은 봐야 하나 지금 방산 종목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분함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목표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분함 수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현대중공업이 그냥 조선이 아니라 방산도 포함을 하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 조선이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조선이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동안 잘 가겠고 방산까지 추가되면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기업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움직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그룹주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간을 거래해서 4%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폴라리스 AI도 2%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태균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그룹주의 상승은 미국 증시에서 팔란티어가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AI 관련된 기업들 왜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테슬라 연결되어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쪽으로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연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건 매일 경제 기사니까 올려 띄워드리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AI 투자도 잭팟을 터뜨렸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X, AI 이 기사요. 이 기업까지 70조 원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와 연관돼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 다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웹을 현재 테슬라 쪽으로 연동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간의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나온 이유가 이미 테슬라 쪽 이유 때문에 반응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연관돼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상승세가 시간의 거래 내일 쪽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I 이슈 되고 있고 테슬라 이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도 이슈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주 내일장 시세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강스템 바이오텍이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기술 전수 계약이 해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민푸른 대표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나? 좀 나뉘어요. 알테오제는 오늘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그다음에 HBL이나 이런 또 다른 쪽은 또 엄청 떴어요. 어떻게 보면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한다고 봐야겠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가 사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계속 갈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가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한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증시의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섞여서 좀 혼재되어 있다, 카오스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엔 이 지금 정신없는 국면은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제는 자체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 해제라는 악재가 굉장히 크죠. 큽니다. 이 종목에서 이게 또 해결이 되면은 굉장히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악재와 호재가 내부 정보가 아니면 사실 미리 투자자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게 시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다는 내일 개장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의 하락은 저는 항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시간의 상승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리그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미지수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은 반영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개장을 하고 나서 이 시간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죠.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좀 약세를 볼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내일 급락세가 나온다,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하락폭을 더 키워서 현재 7%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전해진 기사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태균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6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CJ제일제당이 시간에 거래해서 3% 상승하고 있거든요. 6조 원 규모만 거의 올해 진행되는 M&A 중에 최대 규모인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런데 그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 보통 시간 상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도 상대적으로 궁금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보통 뭐지? M&A 진행할 때 보게 되면 물론 돈 되는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단독 기사는 한 거 보면 돈다는 데는 사업부 매각하는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사업부에 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연유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은 돈 되는 사업부를 일단 돈이 안 되는 사업부는 아니니까요. 돈 되는 사업부를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에 지금 CJ제일장이 진행하고는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먹긴 하는데 CJ제일장 같은 경우는 비비고 시리즈 미국에 상당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어떤 M&A라든지 자금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주가 반전 포인트로서도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CJ제일장이 작년 6월 달에 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보긴 하지만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업부분을 키운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아마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6월 작년 아 죄송합니다. 올해 6월 달 이후에 어쨌든 추세가 좀 꺾인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 하락 제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아닐까라고 저도 추측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CJ제일재당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재당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핫했었던 루닛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7만 2,577원이시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데요. 뒷번호 2966번님의 상담입니다.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뷰너나 루닛 같은 종목들 오늘 시세 좀 잘 이어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꽤 예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뚜렛한 호재가 있잖아요. 매수가까지 지금의 힘을 봐서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죠. 지금 시장이 코스피 지수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 하락 끝이야. 이제 시작인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사실 냉정하게 보면 반발메수세, 저가메수세에 가깝거든요. 시장에 외인이 정말 다시 돌아오나? 아니요. 아직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가 이렇게 급등은 뚜렛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호재가 한 번에 그냥 이 단기적인 어떤 어? 좋다! 빡! 하고 다시 살아라 들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이슈가 붙어줄 것인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AI 자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호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호재? 그래 인정? 그리고 상하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6만원 부금만 지켜준다면 좀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호재가 아니라면 사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13만원에서 그냥 쭉 이제 빠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쭉 빠지고 있어서 요거를 추세를 돌리기 위함은 이미 지금 평당가까지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인데 한 번에 추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은 늦었죠. 지금은 사실 늦었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오는데 좀 6만원 부근에서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5만 5천원 이상이라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5만 5천원 이하를 또 빠진다? 이게 오늘 급등을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자체가 지금 볼리니아 밴드 상한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2%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그래서 조정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게 옆으로 눕느냐 이제 가격 조정이냐 시간 조정이냐의 문제라서 이게 한 번 급등 딱 한 다음에 옆으로 누워버리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극대화된 수익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게 아니라 아래로 가격 조정이 온다. 라고 하시면 조금 이제 이걸 빠르게 그냥 이제 손실을 줄여서 탈출을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스가 붙을 것인지 여기서 추매 타임을 한 번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지금 전략을 가격대를 말씀을 안 드리냐면 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의료 AI 바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불투명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 때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확실한 지지 라인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완전히 이탈해버린다? 이러면 다시 3만 원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의 기준을 놓으시고 여기서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뷰노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닛과 동반해서 오늘 뷰노도 6% 넘는 시세 나왔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지금 뷰노 상승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 시장의 상승 탄력을 좀 이어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해외 쪽에서 계속 성과 있는 회사들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루닛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아스타제네카 쪽으로 추가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딥노이드, 뷰노, 제1K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어쨌든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공급 계약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고백하자면 지금 뉴스 저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제1K, 유은희, 뷰노, 딥노이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4대장 같은 경우는 사실 흑자만 전환되게 되면 저는 주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작년 상반기 때 AI가 처음으로 태동하게 되면서 의료의가 갔었고 그런데 이게 숫자와 연결되지 못하게 되니까 매출 연결 안 되게 되면서 지금 계속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해제 공급 소식 계속 나오게 되고 매출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적자에 탈피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는 추측을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에서 공급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뷰노도. 그래서 아마 새로운 어떤 계약 소식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마감됐는데요. 뷰노는 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딥노이드 같은 기업도 2.76% 강세로 마감됐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